필리핀 이곳저곳에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제 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필리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 서로 도움도 줄 수 있고 좀 힘들 때면 넋두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데요. 오늘은 저와 10년지기 지인 형님의 이야기입니다. 2년 전쯤에 한국에서 은퇴하고 필리핀으로 혼자 이민 온 사람이었는데 처음 필리핀에 정착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던 분이었습니다. 한국에서 나름 경제력도 좀 있고 잘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면서 필리핀에서 좀 쉬어야겠다. 필리핀에 갈 테니 좀 도와봐라 해서 정착을 시작했는데요. 처음 정착 생활에 많이 힘들어했던 분들은 가족이 같이 지내면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인데 이 형님은 나이도 좀 있으시고 혼자 타지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물론 저 말고도 몇 명 더 필리핀의 지인들이 이 형님을 도와준다고 뭐 깝축거리지만 외로움은 혼자 극복하지 않으면 답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구요. 이 형님과는 처음에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잘 지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슬슬 연락이 뜸해지고 같은 동네에 살지만 제가 찾아가서 챙겨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늘 걱정이 조금 되곤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며칠 전에 뜬금없이 엄청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.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자구요. 그래서 하이스트릿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. 그런데 이 형님 한 여자아이와 같이 있더라구요. 저는 바로 눈치를 챘죠. 경제력 있고 싱글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다 찬성인데 제 지인들과 같이 놀러 다닐 땐 항상 식혼동하던 사람이 소년의 미소를 띄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구요. 물론 이 형님이 관리를 좀 해서 나이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함께 있는 여자친구가 진짜 좀 많이 상당히 어려보이더라구요. 제가 나이가 아직 꽉 차지 않아서 이전까지 만났던 친구들과는 무지막지한 나이 차이는 저는 없었거든요. 근데 이 형님의 여친은 너무 어려보여서 제가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.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 형님과는 25살 차이가 납니다. 전 바로 형사 모드로 전환하고 단문 수사를 시작해야겠다. 이 친구의 족보를 좀 캐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커트에 들어가야겠다. 라는 생각에 좀 무례하게 질문을 좀 하고 상황을 만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. 내가 이럴 권한이라는 게 있나? 이 형님과 여자친구 같이 두세시간 있다 보니까 이 형님 진짜 정말로 행복해합니다. 우리랑 롤러 다닐 때는 인상 팍팍 쓰고 한숨만 쉬고 재미없다고 하더니 야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 사랑인가요?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. 그냥 여자친구 간단히 호구조사 좀 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자리를 마쳤는데요. 일단 이 형님이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되는데 따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페북에서 만났고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톡 좀 하다가 친해져서 몇 번 만나다가 지금 이런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. 저와 제 지인들에게는 좀 창피한 것도 있고 해서 말을 안 했다는데 이게 뭐 창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되면 좋은 조건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왜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. 이 형님은 좋은 감정으로 여자친구를 몇 달째 만나고 있는데 어린 친구니까 또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다고 하더라구요. 그리고 뜬금없이 하는 말 혼자 있는 것도 한계가 오니까 좀 만나보다가 결혼이라는 걸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구요. 전 조금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. 본인은 딱히 금전적으로 얽힌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 역시 보고 들은 게 많고 경험도 있어서 그다지 신빙성 있게는 안보고 있는데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 마저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 차이는 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물론 나이가 조금 있는 남자가 어린 여자친구 특히 외국인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. 뭐 거의 다가 아닐까요? 저도 제 주위에서는 이런 일은 처음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한필 커플 분들도 많이 봐왔는데 크게 문제있는 커플은 못 봤거든요. 하지만 남녀가 만나는 게 참 별의별 말들이 살벌하게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. 아마도 100% 공사 들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배적으로 많을 거구요. 제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형님 소식이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간의 화제거리가 되었었는데 25살의 나이 차이 필리핀아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.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주변의 한국분들에게서 나오는 말들 단도직입적으로 어린 친구의 모든 것을 서포트해야 해줘야 될 것이다. 아마도 이 친구 온 가족의 뭔가를 기대할 것이다. 이건 아니지 않나 뭐하던 친구인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게 다 감당이 되겠냐 등등 저 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보이더라구요. 내가 그 형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나이가 많고 외국인인데 어느 정도를 각오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. 요즘 같은 시대 어디에서도 흔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게 절대 흉이 되는 건 아닌데 필리핀에선 한국 사람이 나이 어린 친구를 만나면 좀 많이들 뭐라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긴 합니다. 참 아쉽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해주고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서로 하나둘씩 만들어 간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. 제가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라 진짜 옛날 같았으면 이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코칭한답시고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.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이니 둘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자기들만 좋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따지고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과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? 고맙放 고맙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